푸닉스 푸닉스를 사랑하는 분들이 다 오셔서 정말 저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것 같아요. 이 많은 동호인들을 푸닉스를 사랑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. 호남 대축제가 있었지 않습니까? 호남에서도 엄청난 열기를 보여주셨습니다. 푸닉스를 사랑하는 분들이 또 오셔서 대회를 또 해주시고 여러 박수를 쳐주셔서 너무 관계가 무랑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 파꾸골프 사업을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. 20% 정도 되는데요. 20%가 예를 들어서 올라간다고 가정하면 오늘 여기 오신 분, 여기 분 중에서 20%가 올라가기 때문에 인원이 많든 적든 비가 올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. 오늘 내가 100명이 쳤다 하면 20명이 올라가는 것이고 시작되면 2차에서는 재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주시기 바랍니다. 3차에서 10명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. 세요. 멘트 2차에서 12명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. 동호인 1차에서 12명을 발표할 수 있는 금속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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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속에 진행해 주세요. 5차에서 12명을 발표한다면은 4차에서 12명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. 하나 둘 셋 화이팅 하늘로 빛이 날아오는 빛나는 불사족처럼 피닉스 밖을 뿐 영원하리라 밝은 내일 웃음 속에 사랑으로 가득 찬 세상 우리 모두 피닉스와 함께하리라 피닉스 밖을 뿐 영원하리라 세상을 밝히는 불사족이니라 한 번 하세요 피어나는 불꽃 속에 타오르는 열정처럼 피닉스 밖을 뿐 정상을 향해 건강하고 아름다운 행복으로 가득 찬 세상 피닉스는 달려간다 세계 속으로 피닉스 밖을 뿐 영원하리라 세상을 밝히는 불사족이니라 하늘로 빛이 날아오는 빛나는 불사족처럼 피닉스 밖을 뿐 영원하리라 밝은 내일 웃음 속에 사랑으로 가득 찬 세상 우리 모두 피닉스와 함께하리라 피닉스 밖을 뿐 영원하리라 피닉스 밖을 뿐 영원하리라 불사족이니라 피닉스 밖을 뿐 영원하리라 피닉스 밖을 뿐 영원하리라 피닉스 protectora 피닉스 밖을 뿐 영원하리라 피닉스 밖을 뿐 영원하리라